내일은 포항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주말에는 최강 한파가 닥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강가에 이렇게 살어름이 얼 정도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포항이 2도, 경주 영하 3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7도, 8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 기온이 돌면서 추우니까요. 오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영하의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고요. 토요일이 영하 4도, 일요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말에는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1cm 내외에 눈이 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 맑아지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영하 1도, 포항 2도, 경주 영하 3도, 낮 기온은 7, 8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에 눈이 내리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4도를 보이겠고요. 독도는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6m까지 이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 최고 4m까지 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차차 떨어진 기온은 일요일이 되면 포항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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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